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카루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당황했어 당황했어 갑시다 어 뭐야 어 어 아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기분이 하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열쇠가 없었네 용서의 의지를 딱 써서 모자를 받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쓰여요 따로 방파마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만만히 제거해 주고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카루타를 카루타란다 카베를 가야지 예예 카베를 한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카베를 한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바인드컷 해야됩니까 그럴려면 기초 공사가 좀 필요한데 예예 아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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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hin 아 기초 공사 7패 했습니다 아아 애기고 가능하리나 모르겠네 아 망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에너지 장전이 늦었습니다 아 이것으로 바이브 카루타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